지금 오늘 2일입니다 2일 칸포도 지금 나무가 한 다발 몇 시간만 다 없었네요 이야 이것도 칸포도 얼마냐 이거 10만원 10만원 이거는 뭐 칸포도 많이 나오겠죠 이거 5만원 이거는 25만원 25만원 이것도 25만원 이것도 마이장이 많이 나오겠죠 이것도 25만원 이것도 25만원 칸포도 30만원 이것도 25만원 이것도 20만원 이게 다 칸포도 15만원 이거 20만원 이건 뭐야 이거는 막 5만원 나무가 무지개 많습니다 칸포도 20만원 20만원 15만원 35만원 35만원 왜 가격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막 칸포도 깨끗해요 야 이거 칸포도가 무지개 좀 늙죠 이만큼 칸포도 있을까요 여기도 35만원 여기도 35만원 와 많다 이거 칸포도 몇 개 나와 이거야 여기도 30만원 여기도 30만원 여기도 10만원 여기도 5만원 여기도 5만원 여기도 20만원 아 이거 나오면 좋다 지금 칸포도 이렇게 많으십니다 많이 낫고 여기는 10만원 여기도 10만원 여기도 5만원 이거는 10만원씩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10만원 이게 다 칸포입니다 칸포 이거 이거는 그냥 한 개당 무조건 만원 여기도 골라가고 무조건 만원입니다 이봐요 이거는 뭐 월넛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만원 뭐 만원이고 또 못한 거는 공짜 이런 거 X X X X X 만원 만원 직접 보고 바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 이거 여기는 한나방은 해야되만은 사실 오늘 9시 전에 사람이 두 팀 와갖고요 한참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 12월에 우리가 연말 지금 재고파가게에서 지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지금 아직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지금 이것도 하려고 이것도 하려고 전부 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고 다 뜨려고 재고 다 뜨려고 하고 있고 여기도 많습니다 이봐 이런 것도 여기도 있네 땀 많이 깔아놨네 자 이런거는 5만원 5만원 15만원 20만원 여기도 30만원 여기도 30만원 캄포가 큽니다 커서 그래요 캄포가 나무 큰 나무를 켰기 때문에 이 정도에요 여러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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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무 대한복지 간반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무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내일 내가 또 깔 겁니다 내일 가면 토요일날 와 보셔도 됩니다 이게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상당히 많아요 가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 저쪽 한번 가볼까요 여기 참중나문도 있네요 참중나문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참중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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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보시면 됩니다 참중입니다 원로도 있고요 아기자기가 많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고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뭐 있나 보자 직접 보고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이거 행사할까요 아우 나무가 여기 저기 많습니다 와서 보고 직접 구매하세요 제가 12일달에 지금 지금 행사 많이 하고 있죠 오셔가지고 행사하세요 대학목재 대표 김진영입니다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학목재 우드슬랩이 함께합니다 오셉입니다 그럼 뭐